에이~~ 키모리 울지님 오늘 망나니 죽이기 잘봤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난이들 부들거리겠네 울지님 오늘도 라인 갈라치기 아니 근데 이게 갈라치기인가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이거 난이 2명 검거 근데 탑 쉬운거 맞는데 저 덕글 다 봐요 제 생활패턴이요 제 생활패턴 알려드려요 새벽 4-5시에 자서 한 점심쯤 일어나서 한 두 시에 일어나서 배고프면 먹고 아니면 그 다음에 방송 켜고 끝나고서 한 새벽 두 세 시쯤에 첫 끼 먹어요. 근데 이 첫 끼가 한 2인분 정도? 이 정도 이렇게 돼요. 방송 켜기 전에 그냥 핸드폰 해요. 하루 한 끼 먹어. 아니 내가 정말 배고픈 날은 밥을 먹는데 방송 켜기 전에 그러면은 식곤증 와가지고 나는 좀 헝그리 정신으로 하는 사람이라 공복에 해야 잘 돼요 뭐든지 심지어 자위도 공복에 해야 더 잘 느껴요. 진짜. 이런 말은 좀 쓸모없나? 어쨌든 저는 이제 배가 부르면은 그 너무 그 심해 그게. 너무 TMI였나? 미안합니다. 올라갑니다. 아 노플인데 이제 야 하지마봐. 왜 땅 뿌릴 것 같지? 여기 이렇게 나댈 수가 없는데? 애쉬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게 이게 냄새가 존나 나는데? 휴 과거 저렇게 이쁘게 줄 리가 없잖아. 아 맞네. 있었네. 역시. 티가 나 티가. 잘가요. 안녕. 뭐 왔냐? 아 이 쓰면 잡는데 그레이브즈 이 새끼 정글러 맞어? 나이스 야 진짜 정글 존만 게임이다. 너무 심하다 진짜. 이게 올케 된 세상인가? 어떻게 저거 포지션 하나 땜에 이 정도 영향력이 잘가요. 이게 트위치가 하는 놈들만 해서 대처를 잘 못해. 몰락만 나오면 원래 딜이 이래요. 몰락이 좀 사기야. 이렬도 몰락 나오면 존나 세잖아. 몰락 딜이 원래 이래. 그냥 여기서 어? 어어? 나이스 어어? 그렇지 돼지 끌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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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한 번 더? 앙야미 다 먹었다 보사 이게 게임 끝났다. 아 드디어 마스터 올라와서 첫 승이네. 어어? 다 뒤져 다 뒤져 다 뒤져 다 뒤져 아냐 아 어 어어? 어어? 어? 어? 오케이 나이스 안 돼지 오케이 어 되네 되네 아니 세주가 은근히 물렁하네 목살인데요? 아니 저거 퇴위 저런데 닌탑 안가서 그런가 확실히 닌탑이 중요하긴 하다 어? 잘 먹겠습니다 어어 시발 어어 전약값이 들어갔는데 그렇지 보여줘 그렇지 베이스 이야 잘하네 역시 마스터 오니까 조금 냄새가 수질이 확실히 고양공기가 좋아 자 카이사 맛있게 먹으러 가볼까요? 애쉬도 같이 먹을게요 툭툭 쏘지마 시발 년아 그 부까지 나이스 바론 갑시다 지아님 제가 3년 전에 사이판 갔으니까 사이판이 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그건 내가 챌린저 갔을 때 이기고요 나 이번 시즌 마스터 더 오래 있었어 업가야 참아 참아 트위치 핫타버 알려드릴게요 참아요 최대한 참아 다 빠지고 다 빠지고 지금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쉽죠 하나 끌어 풀 써야지 너도 갇혀봤어 아아아아아아 존댓지요 아 나이스 다 죽여 그렇지 꼴이 좋아 아 이게 또 쉬해물이 이럴 땐 참 러프 먹어도 좋다니까 이거 누구 잘못인 것 같아요 림들 그렇죠 그걸 빨리 안쓰는 게텔 잘못입니다 어어? 아니 왜 에바잖아 리신 씨발 리신 레전드 야 쟤 뭐해 천천히 하죠 아니 유리한 거를 내가 봤을 땐 근데 거기다 잘못이 있어 처음에 3킬 먹고 죽은 트림도 잘못이고 엘리스 너무 무리한 플레이를 해 지금 아아 칸을 잘했다 오아 이걸 살아? 이야 지렸는데? 아 까비 이게 트린이 사이드라서 한 명 가고서야 되는데 너무 싸우네 그렇지 가락은 혼자 안 되거든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? 어지럽네 어 뭐야 어떻게 이겼어? 아 정신없다 너무 싸워가지고 아 아니 아 아 아 쟤들 뭐해 아 씨발 뭐 손실 틈이 없네 아 이 쿨 모임? 아 나보리 어? 어? 아 트린 궁 못 썼네 내가 봤을 때는 트린 잘못이 더 클 듯? 어 앨리스 하는 거 보니까 트린다미어랑 그렇지 오케이 잡았고 나이스 지금? 아야미 언델 차이저 이게 그렇지 야 카멜 잘하네 아니 근데 너무 싸운다 진짜 정신이 혼메해져 22분에 62킬은 진짜 역대급인데? 뭐야 어? 야 틀린다며 하니깐 야들야들해지네 어? 오케이 못 끝내나? 끝내고 싶은데? 끝내야돼 끝내야돼 이거 덧싸움 힘들어 아 안되겠네 어? 아 아니 아 씨발 이러면 족됐는데 그냥? 보여주나? 아 네네스 아 그만가 씨발 그만 싸워 이 개새끼들아 용좀 먹자 씨발 이게 뭐 sheet 강했어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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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씨이발 밀어어 개새끼들 밀어 밀어밀어 나이스 호호 캐릭 아 씨발 정신없어 어지러워 와 진짜 배틀필드보다 더 싸워 진짜로 와 이겼네 이거를 진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잘했어 안죽고 원큰이 아저씨야 남자드라마는 대조원과 일반적이지 잡아줘 나이스 이거지 아 연운으로 잘 싸웠다 흔들리지 마라 가엔나 아 씨발 아 아 너무 못했는데 조졌네 오 오 오 부여주나 그렇지 물어 아 까비 괜찮아 어차피 내가 카이사보다 잘하니까 다른 애들 킬 안먹으면 됐어 이미 기랑 차이나요 오 아니 아니 이걸 왜 너가 들고있냐 아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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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진짜 눈치가 존나게 없네 씨발 워익이 지금 이거 타워 다 뜯기면서 바텀하드 전략 푼 거를 같이 먹으면 이걸 어쩌자는 거야 어 B3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먹었다 나이스 먹었다 이거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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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면 돼 나이스 이거지 던져주는구나 이걸 바로 늘 가네 포킹해야 돼 포킹 이제 이거만 이거만 뭐인데 아아악 아아악 넌 오우 꽉 이비 벛 아멘 아아아 어우 쉣 아 조금 못했다 이게 푸아 테카입니다 여러분 아 나 돈 쏴야되는데 이거 잡을만하다 오케이 아 근데 미니언이 너무 먼데요? 아 미니언 땜에 나 집 가져 어 좋됐다 아 시발 아 뭐해? 워즈 용 죽어 바론 가자 바론 가 제발 융 어차피 얘네acles 무조건 먹어야 되잖아 얘네 Exactly 집 갔다 집 갔다 집 갔어 아 르바나 잘 왔어요 아 시발 아 스턴 너무 긴데 아 ㅈ빴네? 아니 아 ㅅㅂ 아니 근데 이거 왜 빼냐? 그냥 싸우면 안 됐나 이거? 얘네도 병신인 게 안 뺀다 아니 카르마님 핑어는 사줘 뭐하는 거야 진짜 ㅅㅂ 오 다행이야 나이스 아 얘들아 이거를 진짜 이렇게 힘들게 이겨야 되냐 방금 어이기 잘한 거 인정 방금 어이기 잘했다 진짜 어이기 많이 잘했어 아니 전판도 정신없고 이판도 정신없고 아 나 이게 힘 빠지냐? 전팔에 70... 80킬 나온 건가? 몰라 하여튼 거의 지금 합해서 한 200킬 가까이 나온 거 같아 ㅈㄴ 어지러워 ㅅㅂ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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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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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